박군님께서 보내주신 건데요 10번, 13번, 22번, 31번 1등, 2등은 아쉽지만 그래도 축하드립니다 3번이 없고 3번이 없고 3번이 없고 32번이 없네요 아쉽지만 그래도 축하드립니다 4등 하나, 5등 하나 그리고 이거 뭐죠 5등 또 하나 됐습니다 10번, 13번, 32번 여기는 3번하고 3번하고 22번, 31번이 빠졌네요 네 32번 아래로 왔으면 또 여기 4등인데요 너무 아쉽습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10번, 13번, 22번은 아주 가져갔네요 31번이 36번이 되었고 저는 망했습니다 저는 망했습니다 망해 그렇지 단무지는 면했는데요 그래도 진짜 이거니 상처님께서 좀 많이 따라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속 지금 2주 정도 4등 되었잖아요 그래서 상처님 것을 그대로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그대로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참 아니 뭐 절반에 하러 좀 건지어야 되는데 뭐 이건 뭐 90%면 손해니까 90% 손해니까 90% 손해니까 어제는 힘이 쭉 빠졌습니다 그래서 한강 갈려고 하다가 예 한강은 하... 차비가 더 나을 것 같아서 한강은 못 가고 인근 바닷가... 바닷가에 갔습니다 한강 갈려다가 차비가 더 많이 나을 것 같아서 예 일단 축하... 너무 축하줍니다 예 1, 2등은 아쉽지만 그래도 예 이게 어디입니까 그렇죠 untold 뭐 으 아니 뭐 pharmacy 우 아 으 여 네 으 으 으